근데 내가 알기로 성태형 시청자분들이 성태형 롤 하는 거 겁나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? 나 솔직히 좀 미안하고 있어. 만약에 그때 멸망전 나가게 돼가지고 만약에 우승하고 했으면 성태형 시청자분들도 성태형 롤 하는 거 좋아했을 텐데. 아 진짜 성빨이 형들은 존나 빡친 게 뭔지 알아? 맨날 그렇게 한 달 동안 했는데 정작 그 멸망전 한 판도 못 하고 있었으면 존나하니까 이 새끼야. 아 두 분은 잘 지내해? 그럼... 잠깐만. 너무 맛있고 형님, 너무 맛있고 형님. 안녕하세요 형님들 반갑습니다. 아니... 아 이제 술 먹으면 안 돼. 아... 술 못 먹나 보네. 아니야 어제 한 3명 4명 먹었어. 아... 아 리얼로 나 혼자서. 3명 4명 먹었다고요? 어 나 혼자서. 형이! 잠깐만. 뭐? 아 형이 여기 한 팀 내겠다. 야 이제 냄새 안 나네 집에서? 네? 어? 냄새 원래 안 나요. 아 근데 의자에서 냄새 좀 낭잖아. 밥을 원래 해주셔 맨날. 아 맨날 해준다니까요. 어? 맨날 해줘? 형은 먹을 게 있어. 시연이 어버님이 담근 중닭김치가 있는데 와 일품이었죠. 아 그 김치라고 안 돼? 형님 롤 안 돼요? 롤도 안 해. 아니 7월 2일까지 금지야. 아 7월 2일까지? 그래. 왜요? 아 그 사장한테 져가지고. 형 근데 왜 개포도 온 거예요? 오빠 오라며 여기 배달 잘 된다고. 아 진짜 배달은 무라였어. 근데 왜 형 형. 뭔가 올 것처럼 얘기하길래. 어 여기서 이거 배달만 좀 잘 속이면. 어 이 형 올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. 왜냐면 주민도 생긴 것은 좋잖아요 솔직히 말해서. 아 이게 그 김치야? 네 형 이거 많이 드세요. 많이 드세요 이거. 아이 그런 거 아니야 하니까 진짜. 맛있는 거라니까. 아 맛있는 거야? 네 형 이거 많이 드세요 이거. 아이다 먼저 먹어봐. 아이다 먼저 먹어봐. 아 맛있다니까 형 진짜로. 냄새는 괜찮은데요? 맛있어 맛있어요. 냄새는 괜찮은데? 아 사람들이 맛 없다고 프레임 주워가지고. 아 맛있는데. 왜요? 너? 아니 왜. 아니 왜요. 근데 같은 아파트인 게 대 신기하다 형. 네가 일로 오라 했잖아. 난 배달은 제일 중요시한데. 너는 애교 형씨가 해주면 되잖아. 나는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. 아 형. 점점 개발 중. 아 근데 이것도 맞아. 응. 개발 중은 맞는데. 이게 한 1, 2년 뒤에. M.H.I.K 님. 별풍산 여길 감사해요. 야 2년. 1, 2년이면 너를 군대로. 군대로 해가지고 있고. 맞잖아. 어? 나도 이제 계약 끝나고 나가자. 1, 2년 뒤에 그 새끼 뭐해. 이건 맞네. 그래. 근데 내가 알기로 성태형 시청자분들이. 성태형 롤 하는 거. 겁나 싫어하는 데 아니에요? 나 솔직히 좀 미안하고 있어. 만약에 그때 멸망전 만약에 나가게 돼가지고. 만약에 우승하고 했으면은. 성태형 시청자분들도. 성태형 롤 하는 거 좋아했을 텐데. 아 진짜 성빨이 형들. 존나 빡치지 뭔지 알아? 맨날 그렇게 한 달 동안 했는데. 정작 그 멸망전 한 방도 못 하고 있으면. 존단해 이 새끼야. 아 그분은 잘 지내? 봄. 봄. 그때 이후로 연락을 해본 적이 없어요. 나 국수 먹을게요. 국수 먹을게요. 아니 근데 맛이 없나봐. 표정이. 소형 제작 강님 별풍선 10개 깜짝이야. 술 먹어서 먹었다고. 냉병수 진짜 맛있어. 그래서 집에 갈 때 성태 좀 싸져 맛있는 건 나눠 먹는 거야. 형님 김치를 싸줄게 맞아 맞아 맞아. 김치 없잖아 형. 아니 김치 없잖아 형 집에. 집에 엄마 보내주세요. 아니야 아니야. 보내주기 전까지 김치 먹어야 돼 이거 진짜. 아니야 아니야. 아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여러분들. 아 이거 사다 먹어볼까? 나 한 번 먹어야 돼. 맛있다. 음 음 음. 근데. 시작 중간에 형은 대글을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? 진짜 잘하는 거예요? 아 진짜 잘하는 거예요? 진짜 잘하는 거예요? 프로극은 아닌데. 그 밑에 했던 게. 아니 형들 그건 맞잖아 형님. 아 필내기 보면. 뭐야? 딱 롤에서 2, 3, 5, 9, 9, 9, 9. 형 그 정도예요? 아 그냥 그래가지고 요즘. 아 필내기는 요새 1대1로 안 하고 이제. X 해가지고. 같이 누구랑 해가지고. 같이 버스 타는 거네. 아니 그거는. 저 너 때문에. 울툰 수 없이 그냥 1대1로 하는 거지. 나 요새 그. 몇 번째 끝나고 롤 했잖아. 아 아 배그 했잖아. 야 그때 민심이. 지리더라. 왜왜왜왜왜왜왜? 아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. 아 롤 안 하고 이제 롤 하니까. 나는 그 빨간 팬 형들 있잖아. 어디로 가는지 몰랐거든? 아 빨간 팬 형들? 어. 갑자기 배그 캐니까 빨간 팬 형들 가니 집합으로 하더라고. 나 군대인 줄 알았어. 한 번 들어봐도 못하고. 아 나. 참냐? 안 한다고. 아이고. 왜 김치를 빼고 먹냐? 아 김치를 먹어봐. 김치를 빼고 먹어. 아니 형 이거 다 안 먹었어요? 아니 먹었어 먹었어. 아니 김치 안 먹었는데 반 배워 먹었어. 아니 밥을 다 먹었어. 밥을 다 먹었어. 나 어제 술을 많이 먹어야 돼. 난 여기까지 괜찮았어.